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희입니다. 친박의 좌장으로 한때 불렸던 최경환 전 부총리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만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정치적 복권을 도모합니다. 친박 좌장으로 통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9일 오늘 경북 경산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총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회견에서 경산 발전을 바라는 시민들 요청에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하면서요. 멈춰선 경산을 다시 뛰는 경산으로 경산 발전에 재시동을 걸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산의 민심을 외면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치 인생 모두를 걸고 경산 시민만 믿고 광야로 나가겠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그전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 두 어번 나왔는데요. 한 번은 약간의 차이로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가 먼저 오래전에 한 번 나왔고요.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더블스쿼아더군요. 거기 현역 국민의힘 의원보다도 2배 정도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 이런 경우에 참 깜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나가게 되면 대체로 또 당선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떤 원칙을 갖고 판단을 했겠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거나. 그동안 경산 지역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의 출마설이 나돌기는 했습니다만 본인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경산 선거구에 현역 국회의원인 연두현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17대에서 20대까지 경산에서 영급부 4선 의원을 지냈죠. 의정사상 경산에서 4선 의원을 한 국회의원은 최경환 전 부총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 최경환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경산에 전입신고를 한 뒤 지역 내 행사에 참석하면서 재기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영조 전 경산시장이 최 전 부총리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해 국민의힘 지지세력이 강한 경산지역 선거판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기자회견 장소에 지지자들에게 구호를 외치는 등 지지의사를 표시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자제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날 회견 장소에는 지지자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최경환 의원이 이렇게 출마할 것으로 다들 예상했죠. 그러나 좀 안타까운 일은 틀림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다수간의 어떤 기준을 좀 완화했으라도 공천을 주는 게 아니고 공개 경쟁이죠. 공정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주는 게 좋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예 경쟁 자체를 불허해버리니까 결국 이렇게 무소적으로 출마하는 거죠. 윤두현 의원을 비롯해서 다른 어떤 신진도 있습니다. 있지만 최경환 전 4선 의원이 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영향력은 절대적이라 그러네요.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 손을 같이 잡아주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한데요.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사실 보기에 따라서 중량감 없는 국회의원은 큰 의미가 없어요. 가봐야 그냥 거수기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기본 예산 정도 끌고 오고 이런 정도밖에 못합니다. 특별히 전투력이 아주 뛰어난 국회의원인 것 같으면 몰라도 대체로 뭐 tk 쪽에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이 많았죠. 초세선이 많았는데 누가 대구 경북에 국회의원인지 알지도 못해요 사람들은. 그쪽 지역 해당 주민들만 아는 거죠. 그래 그야말로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데 때문에 중량감이 있는 다선 의원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하면 기본 의석 차이도 나지만 3선 이상 의원 숫자가 거의 두 배 차이 납니다. 4선 이상도 그렇고요. 예전에는 반대였죠. 보수 정치 세력들이 훨씬 많은 다선 의원을 갖고 있었잖아요. 저들은 다선이 별로 없었고요. 그런 시대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요. 다선 의원은 저쪽 좌파에 더 많아요. 중량감 넘치는 의원들이 그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번에 이 공정 과정에서 다선을 무조건 쳐내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건 나쁜 겁니다. 좋지 않습니다. 선수가 경쟁력입니다. 국회에서 싸우려면 다선 의원들도 많아야 돼요. 돌격대 같은 초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싸우느냐 하면 싸우지도 않아. 싸우지 않는 초선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잖아요.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영남권의 다선들을 이렇게 속아내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선거 결과에도 좋지 않고 그들이 나중에 이런저런 방식으로 반발을 하거나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경우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뭔가 원만한 합의가 좀 필요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다. 옛날보다 안 높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와야 될 수치가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글쎄요. 현역 의원들과 그리고 또 다선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어떤 역학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영남 민심 자체가 언제나 국민의힘을 찍어준다 이런 것은 아닐 겁니다. 어느 정도 그들의 요구 그들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읽어줘야 되는데 글쎄요. 최경원 의원이라든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국민의힘에서 소화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적어도 영남에서 외연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전통 지지층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영남 민심이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tk 쪽에서 특히 국민의힘으로부터 많이 지지율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때부터요. tk를 대표하는 보수 대권주자가 없잖아요. 누구 있습니까 있다면 유승민 하나 있죠. 그런데 유승민은 전통적인 대구 경북 tk 정치 칼라와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잇는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정통 지지층 그들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대권주자가 지금 한 명도 없어요 tk 쪽에는. 이렇게 대권주자 없이 만들어 놓으면 tk 쪽에서 국민의힘을 자꾸 지지 않아요. 소속감이 떨어지면서 tk 마저도 나중에는 반반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은. 그래서 tk에 대한 배려를 특별히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병우 최경환 이런 사람들은요. 국민의힘에서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지역의 민심을 계속해서 견인할 수 있게끔 부뜨려 맬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전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식이면 전부 그냥 조문하기만 남는 거야 tk 쪽에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거물은 아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없다니까. 주호영도 지금 짤라라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러면 tk 쪽에는 전부 초재선 신출내기 품내기들만 잔뜩 모여 있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영향력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표만 주는 거야 표만. 이렇게 하면은 국민의힘이 길게 가보면요. 대구 경북 자체가 반반지역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은. 이런 방식은 좋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경환 전 사천 의원을 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도 공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줘야 됩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 보니까 누굽니까 유영하 맞죠 유영하 변호사 이름이 갑자기 헷갈리는 유영하 맞죠 유영하 맞네요. 이 유영하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밖에 다른 대구 경북 의원들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도 없고 정치 자체에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박이라고 하는 세력 자체는 이제 없다고 봐도 되겠어요 분명히. 그렇다면 대구 경북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흐름이 필요할 텐데 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일부러라도 그런 걸 만들어야 돼요. 무주공산을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지역 민심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자칫하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아성이자 텃밭 이고 언제든지 70% 이상 득표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게 갈수록 조금씩 떨어져 가지고 정말 반반지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대구 경북이 반반지역 되면 부산 경남 울산도 마찬가지로 반반지역 될 걸 그렇게 되면 성급판에서 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화하는 지역이 사라지는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이 언제든지 표를 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여기대로 그에 상응하는 그에 걸맞는 어떤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쪽을 대표하는 어떤 정치인도 일부러 배려하고 만들어내고 다선 의원도 이렇게 인정하고 이런 게 필요해요. 전부 초재선 조무라기 데리고 뭐 할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자존심을 좀 살려줘야 됩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까지도 김대중까지도 좋습니다. 대구 경북에 정말 기라성 같은 정치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치 1번지가 대구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대구 보십시오. 대구 경북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요 분명히 국민의힘이 선택을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적으로 나쁘다라고 봅니다. 좋을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정치 색깔을 한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겁니다. 자칫하면. 그러면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최대 특파절 잃게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래서 한 10년 뒤쯤 가보면 대구 경북도 이제 반반지역이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살려놔야 됩니다. 다선 의원들도 일부 살려놔야 되고요.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